일단 이번에 갈 거는 제가 착취 티모를 다시 갈 건데요 이게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인피니티를 갈 거예요 3인피 해가지고 무한의 대검 이라는 아이템을 3개에 가는게 유행이더라구요 근데 팀으로 가는 사람을 못봤어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저는 허쌤입니다 꿈과 희망을 찾고 있어요 무한의 대검을 3개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템 같은 경우에는 룬안의 허리케인 를 해가지고 크리티컬 100%를 채우고 그리고 그리고 일단 상대가 다리우스라서 조금 사리면서 해야 되거든요 1대톡 2대톡 3대톡 4대톡 5대톡 6대톡 7대톡 8대톡 9대톡 10대톡 11대톡 12대톡 13대톡 14대 아 죽을까 저게? 아 죽을까요? 아 안 죽어 괜찮아요 인피니티의 대검을 가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고 무리했네 살이면 살게요 그냥 맞아 아마 이제 플래치 쓰고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 낚시할 테니까 신지 드님이 한번 오면은 어이구 어이구 뭐야 어 약간 플래시 쓰고 들어올 확률이 있어서 신지들을 불러서 잡으려고 했으나 어 쓸킬 냈네요 아 여러분들 무대가 벌써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또 무한의 대검을 갈거에요 뭐야 1대톡 2대톡 3대톡 4대톡 5대톡 6대톡 7대톡 8대톡 어 뭐야 인피가 좋다 일단은 채굴 마저 하고 어 퍼플포탑이다 짜잔 원래 티모로 이정도까지 딜 안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착취랑 무한의 대검이랑 한번에 터지니깐 하하씨 신난다 아바제도 당황했을거에요 잠시만요 이거 오케이 저도 가고 있어요 아니 딜이 진짜 확실히 세요 아니 딜이 아니 딜이 지.. 진짜 확실히 세요 잠시만요 바텀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다리우스는 약간 탱키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저 얘도 불구하고 녹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은 얼마나 아플까 에? 어라? 짜잔 다시 한번 한타 한번 가볼까요? 저.. 어.. 못잡았는데 딜은 진짜 세요 으흠 아프죠 아이고 콜랐다 어 고맙스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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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뭐 어떻게 살았지? 나이스 프리딜 어라? 어? 우와 딜은 진짜 센데 나 나이스 와 나 진짜 세다 우와 나 죽나? 아 죽었네? 어 그래도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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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진짜 필요한거 저한테 진짜 필요한거는 공속과 그리고 피읍 그게 몰라카 왕의검인거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한대 아 제발 한대만 맞아줘 오오 오케이 좋아서 어 너도 몇대 맞고 너도 오오오오오 나이스 샷 진짜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바론 무조건 가야되요 이거 베이가 짜이면 안돼요 우와 딜 진짜 세다 자 이거 다리우스도 마저 잡아볼게요 잡을 수 있으면 나이스 자 이제 바론 한번 먹어볼까요 바론 아이고 아 아 뭔가 진짜 아쉽다 아까 그냥 들어갈걸 무리해서 아 진짜 아쉽다 아 진짜 아쉽다 딜은 많이 넣었다 그래도 아 졌지만 뿌듯하다